업무 공간인 충북도청 본관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려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면서 김 지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무 공간 확충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또 문화시설은 빈 건물을 활용해 조성하라며 잠시 근무하다 떠날 도지사가 도청을 마음대로 하려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